그런 판단을 우리가 빨리 내려요. 젊을 때 인생 망했다 속단을 하고 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절망감성에 삽니다. 쇼팬하고 하는 이야기는 좀 인생 길게 봐라 40대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흔에 있는 쇼팬하고 저자 강용수입니다. 철학을 공부했고 고려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흔이 되면 인생의 후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되는 경우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대면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40대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객관적으로 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거기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서 열심히 사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마음이 없는 아부도 합니다. 주누구도 듭니다. 초표 나오는 그것은 허영심이랍니다. 남들이 나를 더 높게 평가하기를 바라는 그런 데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부라든가 비굴함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허영심은 언젠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그런 허영심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코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허영심이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령 그런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아부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래요. 자네는 말이야. 아부나 하고 말이야. 그렇게 되겠어? 능력도 없고 말이야. 남에게 잘 보려고 하는 그 욕심이 커질수록 남들에게 무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자긍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허영심에 바탕을 둔 자존감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 허영심이 깨져보면 자긍심이 생겨납니다. 쇼펜하우는 자긍심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볼 때는 나는 괜찮다. 물론 신념이라는 것이 100점짜리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좀 보잘것 없는 나 자신 한 70점, 80점에서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확고한 자긍심에서 출발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인정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바깥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그 허영심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는 자신만의 어떤 개성을 찾으러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가치란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나의 능력과 욕망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부라든가 어떤 명성과 명예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사업을 하면 됩니다마는 돈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벌고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맛집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각자 개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 불행해지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탈락한 사람들이 비교합니다. 왜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버리시고 나만의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내가 진짜 뭘 할 수 있는지를 찾다 보면 그 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개성 안에서 내가 1등이고 내가 100점입니다. 좁혀 나오는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세 번째로는 내 안에 원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라는 것은 명예와 명성 인기와 관계됩니다. 요즘 SNS를 보게 되면 유명한 가수들 보게 되면 인기와 돈을 갖는데 다 부러워하는 거죠. 그렇게 출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운이 좋으면 가질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돈입니다. 돈은 누구나 원하는 것인데 그것 역시 쇼패너드 이야기입니다만 돈은 정말 중요하고 돈이 없으면 한시라도 살 수 없습니다. 돈도 역시 있다가도 없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돈은 없으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힘든데 돈이라는 것도 너무 많게 되면 또 근심이 따른다고 합니다. 물론 돈은 누구나 원합니다만 돈이 막상 많으면 사업에 대한 어떤 유혹도 있고 세금 걱정도 해야 되고 절세도 걱정해야 되고 상속도 걱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돈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쇼패너드는 그것을 바닷물에 비유를 합니다. 바닷물을 마시고 나면 갈증이 된 것처럼 1억을 벌면 2억을 2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극이든 1억이든 천억이든 인간은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나치게 많이 벌려고 하기보다는 돈을 잘 관리하고 소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 안에 원래 있는 것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건강입니다. 돈과 명예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만 나 안에 원래 있는 것은 나의 몸 그리고 건강 성격 진영 이런 것인데 바깥에 신경 쓰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않더라도 재벌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만 쇼페나우는 그것을 어리석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재벌보다는 건강한 거지가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강입니다. 무조건 운동하고 건강만 유지하더라도 90% 행복은 이룬다고 봅니다. 나머지 10%는 남들을 쫓아가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다시 태어나도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번 생을 돌아다 보면 잘못 살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남 따라 공부하고 남 따라 쫓아다니던 게 있는데 그런 후회를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깥이 아니라 나 안에 있는 거 건강 성격 이런 것을 잘 챙기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쇼페나우 볼 때는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지속적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충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핍이 되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인간의 마음은 결핍과 충족 과잉 충족을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인간의 감정은 계속 움직이고 인간의 행복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결핍을 피해야 됩니다만 지나친 충족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쇼페나우는 인생을 7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흔을 사셨다면 이걸 재료로 가지고 삼고 마지막 30년은 그것에 대한 주석을 단다고 합니다만 살아온 40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죽고 싶은 날들이 많거든요. 한 번쯤은 다들 그런 생각합니다만 그게 너무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판단을 하려면 쇼페나우는 70년을 산후에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쇼페나우도 역시 마흔 살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견뎌내다 보니까 말년에 행복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판단을 우리가 빨리 내려요. 젊을 때 인생 망했다 속단을 하고 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절망감성에 삽니다. 그런데 쇼페나우 하는 이야기는 좀 인생 길게 봐라 그리고 40년은 충분히 경험하고 겪어보고 고생도 해보고 나머지 30년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라고 합니다. 마흔이 넘으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초과학과 같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흔 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을 맺을 시기입니다. 마흔 전까지는 타인의 시선에 묶여 있었다면 마흔 이후부터는 스스로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겪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좀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가 원래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니라면 다른 길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젊을 때처럼 남눈치 보느라고 그냥 끌려다를 필요가 없이 마흔 넘어서는 확실하게 X사람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경계해야 될 것은 스튜디오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흔 있는 쇼페나무 저자 강용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학력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박사든 의사든 아무 관계가 없이 나이가 들면 나름의 어떤 안목이 생겨납니다.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 들면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않고 쉽게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인간관계가 좀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집니다. 중년들이 인간관계에서 실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자랑입니다.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서 어떤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몇 배를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렇지 않는 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식자랑입니다. 자식자랑은 자식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좋은 대학 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남들에게 어떤 그런 질투심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돈자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로 해서 두 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 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서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낍니다. 두 배를 번 사람은 행복합니다만은 남들이 다섯 배를 벌었다 하게 되면 또 시기심 때문에 어떤 그런 불행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나친 돈자랑은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자랑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는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떠나고 그런데 가장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심리적인 바닥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쇼패나 오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폭풍으로 만나고 배가 흔들리고 하다 보면 그 침몰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돈 벌고 성공하게 되면 사업을 권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꾼도 있고 나로부터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입니다. 쇼패나 오늘은 고슴도치를 예를 들습니다. 고슴도치는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면 겨울에 얼어죽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모여들게 되는데 가까이 모여들게 되면 가시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혼자 살면 얼어죽고 함께하게 되면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딜레마를 갖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합니다. 막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피곤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지혜를 알게 됩니다.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도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의와 정중함입니다. 늘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친하다는 이유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선을 넘어서 좋은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친하니까 내가 늘 잘하기 때문에 이 말만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친할수록 남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스 책에는 두 가지의 고독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자기 안으로 도망가는 그런 비자발적인 고독이 있고 부정적인 고독이 있습니다만 쇼펜하우스는 다른 한편으로는 자발적인 고독을 말합니다. 혼자 산책하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그 고독이라는 것이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나 혼자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스는 고독을 통해서 나의 온전한 모습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고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독을 통해서 나 혼자 충분히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스는 고독을 참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늘 남과 함께하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흔 넘으면 확실하게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짧은 인생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젊을 때처럼 남 눈치 보느라고 그냥 끌려다를 필요가 없이 마흔 넘어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스가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은 개성입니다. 각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 주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욕망이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우리는 한 80% 정도는 이미 개성에 살고 있는데 나머지는 남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가 개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크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개성 있는 사람이다. 나는 유니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속에서 행복을 점수로 매기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색깔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가령 내가 옷을 삽니다. 물건을 살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것 나만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의 어떤 길이라고 합니다. 나의 어떤 길을 찾을까 너는 그 저의 난 나의 감사합니다.